SD 카드를 다시 껴고요. 시작하기 해보겠습니다. 미리보기를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기 1번 정도 걸린다는데 계속 와이파이에 다시 연결한대요 미리보기가 보이네요 카메라로 한번 설정해볼게요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사진 사진에서 광각을 할거냐 라이브 브러스트를 할거냐 그 다음에 연사를 할거냐 야간을 할거냐 뭐 초점이 잡히거나 그런건 없네요 고프로의 배터리가 지금 5% 남았습니다 5% 이걸 누르면 하이퍼스모스 안정화를 급대화할 수 있다 보스트 켜짐 보스트를 지금 켰어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으로 영상보던 표준 5% 남았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죠 고프로 켜기 고프로 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